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메인 미션 어 또 누군가를 흡수하거나 죽이거나 뭐 대충 하나겠죠 얘가 한 일이라면 그거밖에 없잖아 흡수하거나 죽이거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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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자 재해를 흡수해야 되는데 잘 봐야 돼요 어 쌀끝 어 누가 감시하고 있네 어 어어 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타이란트는 어서오세요 어어 자 골목길을 이용하자 아 아 누가 감시하고 있는거야 또 다 감시하고 있잖아 아 골목길로 가야되는데 아 보고있는 눈이 너무 많은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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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 골목길로 이쪽으로 갈 수 있나? 어 갈 수 있네요 아유 그런가요? 아유 뭐 왜 보기 좋으시다면요 그 다음엔요 다행이죠 잠깐만 근데 일단 얘를 자고 어어어 여기 또 뭐있나? 저기 또 뭔가있네요 자아 구석으로 어 흠 이걸 이거를 사용해서 애들을 풀어주는거 같은데? 자 일단 사용하죠 하나 더 어어 한명밖에 못풀어주잖아 야 야어어어어어 쟤 장난아닌데? 야 기다려봐 어 오케이 자 열쇠 흡수했어요 오 에너지 불렀다 안돼 아 저 흡수했어야 되는데 이미 들켰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 에너지가 금방금방 달아요 얘봐 빨리 가야돼 흡수하려면 애들이 너무 세요 잇자 흡수하려면 헌터가 너무 약해졌어 확실히 헌터가 너무 셌었죠 그 원에서는 정말 미친듯이 셌었지 흡수하려면 너무 약해졌어 한 그 한 10% 의 능력밖에 못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쟤는 원래 원에서 헌터에 거의 땡크같고 탱탱볼을 노리하고 했던 놈들인데 장시간이 조각형 서정말 진짜 이예요 조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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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계획 참여 타다 타.. 상처 전 초인병사? 원인선 나왔죠? 아 저 박사 왠지 어 그거 한데 의심스러운데 너 속이는 거 아니야? 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아 뭐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내가 총 하나만 가져가면 안되나? 총 떨어진 거 없나? 총 하나만 주지? 총이 없네 아이고 아 저기 너 있었구나 총 하나 잘 쓸게 내가 아 한명 있었군요 발견을 못했어요 아 저기도 있네 근데 쌤 군이 과학자네 아휴 넘어졌어 얘가 달리다가 아휴 얼마나 아플까 아퍼끔 가능한 음 오리웅 프로젝트 세살로 이동 리더 좀 머나? 바로 여긴거 같은데? 여긴거 같은데요? 행공기 먼저 오세요 잠시만요, 제임스 죄송합니다 어, 저기인데? 어, 잠깐만 이거 내가 지금 갖고 있는거 머신건 아니야? 그러고보니까? 어, 나 그냥 뭐 어설트라이플인줄 알았는데 머신건이야? 400발짜리죠? 어우, 좋아 아, 좋아, 좋아, 400발짜리 머신건이에요? 어? 어, 근데 머신건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피하고요 어어어 자, 멀리서 아이, 바로 죽였잖아 자, 쟤까지 오케이 그래 자기, 전우가 어, 군인 동료가 나한테 당했나봐요 어, 적사람 시기에 실드를 사용하래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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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알겠어요 네, 잠깐만 근데 나 이게 맘에 안드는데? 나 이게 X, 이게 Y, 그래 어허 어허 아이구 아이구야 아이구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빨리 마음의 눈을 닫아주세요 아니아니 마음의 눈이 아니라 아허 아허 자, 됐어요 어허 오케이 야후 자, 다 왔어요 으쌰으쌰 자 아휴 으쌰으쌰으쌰 자, 목좀만 빨리 부셔요 쟤네들이 본인이 먼저야 아허 아,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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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뭐했는데 지금? 자, 숨어서 아이, 또 왔네 저분들 아이, 이 아저씨를 왜 이렇게 우셔 아이, 우, 이보세요 왜, 왜 이렇게 우세요 피캐 š 있자 어어어어어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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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뭔잠 잘해 그치 어어 좋아요 자, 얘도 한번 하구요 너님들 일루와, 너도 한번 이렇게 머리...머리 단련시켜줘야지 얘들 아있자 clic, 머리 단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놓자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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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는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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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옥 오호호호 피 채워야겠다 일로와봐 피 숨채고자 여호호호호 사방 터지고 있고 가운데서 흡수하고 있고 이야아아아 멋없어 멋 하나도 없어 도망가야지 이제 아니 여기도 군이 있네 채금이요? 뭐 사장님 매니저 드려요? 잠시만잠만 자아 별거 없이 일이 끝났어요 아니 제가 뭐 매니저 따로 안둬요 이게 뭐 이게 매니저라는게 사람이 많아야지 두는거죠 사람이 없는데 매니저 굳이 둘필은 없죠 제 방에는 매니저가 뭐 그런 이유로 있진 않아요 야 여기 너무 먼데? 잠만 기다려봐 어어어 여기여기여기여기 어 여긴데 자아 자 계속 메인메뉴로 가보도록 하는데요 메인메뉴래 메인퀘스트를 가보도록 하는데요 메인퀘스트가 이게 되게 많네요 짧고 그 그 프로토타입1은 한번 메인퀘스트 하려면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길 하나하나가 길었죠 그리고 못 깨면은 메인퀘스트를 다시 해야되고 그니까 퀘스트 하나당 한 시간은 잡고 했어야 되는데 어? 으악 아 이 수퍼솔저가 완전히 실패하는 건 없지? 그 수퍼솔저, 그 수퍼솔저가 어... 그... 슈퍼솔저... 그... 오리오 오라온? 그... 예 프로젝트가 2단계까지 지금 이미 진행은 돼 있는 것 같아요 파크라이어? 예 네 유튜브엔 없죠 오라온? 오리오니 오래 오라온 오라이언 일단 어... 흡수하실 분들이 있으니깐 흡수 하시죠 일단 흡수 하시고요 파크라이어? 파크라이어도 할 거예요 어? 누가 감시하고 있는데? 아 누가 자꾸 감시하고 있는거지? 어? 어? 아까 감시하는 애가 없었는데? 오케이 지금이니? 나머지는... 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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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하나 썼고 어허 어허 오오 슈퍼솔저 자 일단 내가 싸우지 말고요 여기 에너지 달면 내가 흡수하자 흡수하여 흡수하여 흡수하 됐어 됐어 지금이니? 으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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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따 야 씨 나 저것좀 열자 잠깐만 기다려봐 야 패스2는 노란색이군요 파란색이 아니라 근데 뭐 벽없네 야 너도 맨땅에 헤딩중 으흡수하 아이고 자 머리 달려나는데 참 아 이게 이렇게 잘 잡는데? 야 야 이거 써요 아 날 공격해 날 한 번 공격해줘 울랄랄랄라 앞에서 알장거리니까 공격하고 싶지 그치 야 공격해 야 여깄어 어 아야 아야 그렇게 갑자기 공격하는게 어딨어 야 공격 아랑카처럼 한다고 공격하는데? 깃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에너지 되게 많은데? 진짜 으응 어 요관 2003 이거 야 자꾸 아구! 자아 에너지가 없어요 으어어우! 야 이거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내 점프를 흘렀어 모르고 에잉 어 너 야 너 거기서 거기서 됐어요? 아 자 이거 열어 빨리 자 열고요 자 이것도 열어 쟤도 자기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조정을 못하는 것 같애 음 음 우호! 우야아 씨 야야야야 야야야 안되겠다 자 조금 도망다니죠 아 그렇구나 촉수가 있구나 야 어어 우야우 좋아좋아좋아 아 촉수 위부터 좀 사용할걸 아 나는 전투할때만 능력이 향상되나봐 전투할때는 점프 겁나게 열심히 겁나게 잘하는데요 전투할때 이거 봐 막 엄청 막 날아다녀 전투할때는 막 걸어다닐때는 으으으으으으으 갬동뽕만큼 짬뽕 점프하면서 씨 자아 오케이 그래 야 근데 얘를 왜이렇게 왜이렇게 따라오 야 잇자 오호 피야 방패 야야 쟤한테 머리 머리 다져줘야 되는데 일로와 잇자 잇자 오호 좋아요 노 자 머리 다져주고요 잇자 자 다져주고요 어 헌터들이야 뭐 이제 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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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게? 새로운게? 어 뭐야 어 새.. 새로운게 아닌데? 어 새로운거다 초토화 A를 눌렀지네 어 YB 가 Himself 후 어 의심이 까다 곳 어차 어 아 그럼 저 또 저 자아 야호호 자아 자아 예앱 어우 야야 어디로 가냐 자 제대로 보아 제대로 보고 좀 싸우자 자아 자아 얘들 계속 나오는거 같은데? 그쵸? 아아 제이지를 흡수하라고? 야 알았어 자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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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배 터지겠다 이제 헬러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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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오호! 일로와! 잡고! 아니, 니가 아닌데? 어, 얘가 아니야! 얘! 그렇지! 오케이! 자, 비하구요! 오호! 아, 쟤는 뭐! 능력 쓸 때, 뭔가 등짝에서 파란... 음, 그... 그게 나와요! 자, 잡아, 잡아! 저거 잡아! 오케이! 자! 얘도! 짜잔짜란 짜잔짠짠! 일로와, 마! 야, 이건... 잘 누른다! 비싸게! 머선 되게 안 눌렀는데... 일로와! 너도! 아유, 착하지! 다있나? 어? 쟤는... 야, 너 거기 들어가... 어, 피했어? 이 자식이! 아니요? 너의 기억을 낸 나에게 보여줘! 니 마음을 보여줘! 어, 알리병님 어디서 오세요? 열리엘리엘리엘리병엘리엘리엘리엘리엘리엘리엘리엘리 오오, 이 자식이! 나 당첨질 전혀 없음... 자기야. 나는 그냥... 나... 너의 걱정과는 없음... 너의 정보가 들어줄 비싸게, 이사... 크게... 내가 넌 한다시 버릴거야! 이제 팝핑수의 계절이 왔는데 열라뽕님은 좋겠네 이제 아주 논 아시겠는데 팝핑수 엄청 좋아하시는 열라뽕님 편의점에 팝핑수가 남아지 않겠는데 알라뽕님이 예전에 제 방송 볼 때 항상 방송 보면서 팝핑수 하나 앞에다 두고 한두 개 두고 먹으면서 봤거든요 겨울이면 겨울이면 돌고 하고 근데 여름이면 더 하죠 이제 체력 하나 더 하구요 켄닉 켄닉 you set me up set you up what are you talking about I've been trying to help you bullshit you've been trying to get me killed now I'm going to return the favor sergeant please if you'll just come back to the lab I'm sure I can explain whatever misconceptions you might have sergeant sergeant 자 용서하지 않겠어 나를 배신한 그 나쁜 놈을 용서하지 않 아 잠깐만 잠깐만 자 용서하고자시고 일단 나 그 나 맨날 과학자잖아 왜 나 왜 심층으로 과학자인 것 같애 아 이래요? 아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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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하면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도와줄 텐데 많이 친구들이 와서 해줬어요 오래간만에 와서 바로 기억이 안났어요 여러분들도 예 뭐 피부관리가 필요하시면 예 알라병님한테 말씀하세요 알라병님 피부관리사에요 아 그때 그래를 그만뒀어요? 뭐에요? 딴거에요 또? 딴거 뭐해 주는데? 아아 아 그럼 직급이 올라간거네 그게 그만둔게 아니라 아니 딴 회사로 옮긴거에요? 음 그러면 직급이 올라가면서 회사가 옮겨진거네 원래 화장품 파는게 더 위쪽일 아닌가?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알라병님이 예 회사를 옮기고 막 그런다고 해서 막 나이가 되게 어려요 알라병님이 지금 몇 살이더라? 19살인가? 맞나? 20살인가 이제? 19살 아닌가요? 근데 내 기억엔 그랬었는데 잘 모르겠다 되게 어리신데도 저렇게 하는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신거죠 네 좋은 모습이죠 자 잠시만요 뭐지? 네 좋은 인지